생방송 쇼 음악중심 이제 곧 문자투표가 종료됩니다. 다 같이 외쳐볼까요? 5, 4, 3, 2, 1 문자투표 종료!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. 먼저 음원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 및 MBC 라디오 시청자위원회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. 3위는 빅뱅이고요.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주 1위 트와이스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트와이스 정말 축하드립니다. 수고한 분 부탁드릴게요. 오늘도 이렇게 1위 하게 해주신 완수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JYP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안무 팀 언니 오빠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스테프 언니 오빠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트와이스 이번주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? 태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중심 다음주에도 기대하 쇼쇼쇼 안녕 안녕 오와이 슈와이스 슈와이스 내 이치연 속에서